안녕하세요. 영국 시골에서 성경하여 한국에서 자영업하는 국제커플의 일상입니다. 루이스가 매장에서 메뉴 테스트할 겸 프렌치토스트를 만들어서 브런치를 먹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메뉴는 별로 없지만 사실 테스트는 자주 해요. 언젠가 확장할 때를 위해서요. 우리 먹어볼까? 루이스가 매우 높아져요. 괜찮아요. 루이스가 매우 높아져요. 맛있는데 루이스? 괜찮아. 맛있어. 뜨거운 부분을 먹어볼까요? 뜨거운 부분을 먹어볼까요? 그리고 저의 볶음밥을 먹어볼까요? 다른 빵이에요. 네. 네가 따로 드셔라요. 맛있어? 응. 루이스, 제거 먹어. 뜨거워. 이만큼 줄게. 미안해. 뺏어 가서. 아유. 내가 무슨 변을 했지? 내가 만든 치즈에 대한 브런치를 좀 먹어요. 아니 진짜? 아유. 응, 듀uman 아쉬워네요. 음. 루이스는 나라같이uto요? 첫 번째로 어디서 래요? 래요 어디서 래요? 래요! 근데 뿌리고 넣어본다. 스마일이 스틱이 넣어본다. 아니 파밍인데 물 뿌리기가 너무 예뻐. 그치? 난 아벤더 해? 스마일이 뭐야? 스트레칭 했어. 그치? 그냥 4번 넣어본다. 모르겠다. 기대해? 응, 재밌어. 내가 너무 놀랄까? 물 뿌릴까 우리? 아, 내가 넣어야 할까? 내가 너무 많이 넣어야 할까? 내가 넣어야 할까? 아니 하지마. 하지마! 야! 아니 왜 하지 말라니까 왜 더 많이 하는 거야? 여기 물 들어갔잖아. 물? 아우치 뭐? 글쎄? 뭐라고 써있는 거냐? 나 이거 다 됐어. 응. 아, 죽을 것 같아. 흠. 흠. 안 죽었으면 좋겠다. 응. 이제 또 뭐 할 건데? 알 줄 뻔니까 해볼게요. 네. 수경 재배? 유튜브 먼저 봐야 돼. 아. 그래. 유튜브 공부하고 와. 유튜브 다 듣는데 다 설명했어요. 그런데 벌써 저는 기억 안 해서 알았어. 이거 뭐야? 삼겹살 아니면 목살? 목살, 목살. 오늘 목살 먹고 있어요. 장모님 반찬도 먹고. 김치 너무 맛있어요. 이거 갓김치. 아, 친구 전홍도. 응. from her mom, I think. 오. 아 뭐 Dat my phone go? 또 먹살원 먹고. 아, 강의지도 있어요. 蔡 허헤헤, 표장 너무 슬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거 what are you wearing? what is this? 오ną말BBk 오우, 멋있 있지. 후하훗. 어머 불쌍해 아이고 미안. 오 쒸 미안? 쒸쒸 싫어? 오예 예뻐 move it to these he really hates it 알았어 미안합니다 오 내게 내게 됐어 이리 많아요? 많아요 maybe turn it down 좀 내려요 안녕? 먹고 싶어? 흰흰흰 흰흰흰 흰흰이는 뭐 먹어요? 못 먹습니다 어 상추 없어서 오늘 플란팅했어요 밥은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보통에 다 밥은 죽어서 안 올 것 같애 됐어? 응 먹었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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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크렘브룰레 크렘브룰레 Which one is it? 나 맛있어? I mean it looks like 크렘브룰레 아, looks like 크렘브룰레 아니야 크렘브룰레 크렘브룰레 먹고 싶어? 크렘브룰레 먹고 싶어? 장부님 김치 너무 좋아요 맛있다 오토메이션은 김치 별로 안 좋았는데 이게 제일 좋은 거 장부님 김치가 맛있어? 어 근데 뭐야? 양밥? 이거? 이거 파김치 아 파김치 파김치 갓김치 갓김치 김치 이거 목살 이거 어디 가야 됐어? 응 김치 마린다 김치 마린다 오 좋은 idea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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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아침에 도착하다 여기 바로 오고 여보세요 5분 동안 쉬워져요 아직 여름 거의 끝나는데 아직 좀 더워요 시나미 잘했어 덥잖아 손 딱딱해야도 했고 그거는 잘 기대되고 있어요 시나미 여기 기다려야 되는게 알고 있지 에? 또야 어? 아이고 오 오 아이고 잘했어 오 오 오 오 오 오늘 밤에 샤워해야 돼 우와 추워 오 구워 새로운 이거는 샤워 이 사람 이거 움직였어요 그런데 우리 르모트로 해야 되고 이 사람 손으로 쓰는데 고장 났어요 하나만 고장 나면 다른 것도 마칭 안 해서 여전 우리 와인컥으로 이거 세팅했어요 아 내년 꼭 사야 돼 세라나이큰 사야 돼 산책 후에 지금 뭐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 샤워 타임 자 왔어요 아이고 우와 너무 좋다 이뻤네 아이고 이뻐요 아 좋아요 이제 원? 다른데? 응 원 가만히 있잖아 시나미가 안 길어서 소리도 내가 봤어? 샤워 후에 냄새 좋아시나마 이거 제일 안 좋은 거 봉봉 비타비타 왜? 꼬리 마사지 오이고 오이고 지나미는 패드 마사지 하이 배가 다진 이번엔 어린이 골이 털 물 쭉 짜요 됐어 됐어. 아이고 이뻐라. 여기 봐. 허리도 여기 있어. 왜? 잘했다 우리 애기. 아이고 여기 약간 축축한데 괜찮은 것 같지? 100%랑? 90%? 끝났어. 축하해. 쉐키 쉐키. 신엄마 오늘 고생했어. 냄새 좋고. 피곤했지. 아이고 피곤했지. 자. 아이고. 간다. 소프 위에 좀 잦은 건데 오늘 괜찮아요.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기 szyst.